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 가장 가성비 좋은 차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총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차량 아주 멋진 녀석 바로 제네시스 지구공 대한민국 S클래스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구공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처음 출시된 게 2018년도죠 18년도에 지구공이 나왔었고 그리고 21년도에 신형 지구공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신형 지구공 모델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유한 게 19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량 8대 정도 추천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소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얻지 못해도 예수의 마음은 얻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차량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추가 옵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바로 이 모델이고요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색상 정말 아주 화려할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나는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보시면 디자인도 듀얼 머플러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고 검지게 들어가고요 이쪽 이렇게 샤다리껄 모양의 디자인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3.5 터보 AWD 기본형이고요 8,399만원 5,700키로 22년식 모델이죠 시트 자체가 굉장히 멋진 레드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어라운드 뷰가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가 장착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후석에 핸드폰 무성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커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도어 캐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눌러야 됩니다 눌러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풍 시스템 다이얼식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그리고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 차량 사고 없음 다전수리 없음 미세누유 없는 거 보이시죠? 전혀 정비를 안 했어요 그냥 신차 그대로입니다 렌트 이력 없어요 이 차량 추가 업종 잠깐 볼게요 자 이 모델이고요 자 이 모델입니다 현재 이 차량 출고가 9,700 이 차량 출고가 9,700 정도 됩니다 부가세 뺀 가격이고요 그리고 출고 당시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50만원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차량 1번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현재 실시간으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은 검정 바디입니다 검정 바디가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뒤에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20인치 다이아도형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드 색상입니다 시트가 굉장히 예쁘죠 이런 색상 저도 한번 좀 타보고 싶어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풍 시스템 뒷좌석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멋있죠 시트 공간 굉장히 넓고요 5인승입니다 완전 무사고 비의변 전국 최저가 9,600만원 봄 이력이 없습니다 3.5 터보 AWD 8,000km 22년식입니다 신형이에요 벤츠 S 클래스의 경쟁 모델 북산 제네시스 지구공 모델 보고 있습니다 안전 무사고 차량 사고 이력 없음 다전수리 없음 렌터 이력 없음 미세누도 없는 모습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량을 추천드릴게요 좋죠 추가 옵션 확인해 볼게요 추가 옵션 신차가 1억 신차가 1억 430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하이테크 패키지 들어갔고요 200, 빌트인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터 패키지 250, 멀티 챔프 에어 서스펜션 350만원 추가됐습니다 이 차량의 기본 가격은 9,300이에요 서스펜션이 추가됐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죠 일반차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요 벤츠 S 클래스의 기술력이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멋집니다 코너링 할 때 한번 느껴보세요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다음 모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차량 바로 이 모델이고요 검정색 바디입니다 예쁘죠 로봇 같아요 진짜 예쁩니다 8,999만원 3.5토보 AWD 완전 무사고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패키지 1,100만원짜리가 1,100만원 추가됐습니다 위탁 차량이에요 그리고 8,000km 굉장히 멋있죠 타이어 트레이도 빵빵합니다 여러가지 드라이빙 어시스터 패키지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빌트인 캠 그 다음에 도어 캐치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 메모리 시스템 통풍 다이얼 시스템 들어가고요 멋지죠 자 이 차량 볼게요 추가 옵션 볼게요 자 이 차량의 추가 옵션 프리미엄 컬렉션 패키지 1,100만원 신차가는 1억 550입니다 멋지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자 프리미엄 컬렉션 잠깐 공부할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옵션일까요 하이테크 패키지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능형 헤드램프 돌아갑니다 핸들리 그리고 컨비니언 패키지 들어가고요 마사지 시트죠 드라이빙 어시스터 패키지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보조 시스템 들어가죠 그리고 뒷좌석 무선 충전 시스템 뒷좌석 목베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드벤스 3존 공주 시스템 뒷좌석 VIP 좌석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차량 추천 드릴게요 이 차도 강추입니다 하얀색 바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하얀색 바디 놀라울 정도로 예쁜 녀석 이런 차는 사야죠 9,690만원 완전 무사고 3.5 터보 AW도 22년식 2,600km 거의 타지도 않았죠 엔터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단순수리 없음 미세누유 전혀 없음 자 이런 차 아까워서 어떻게 탈까요 파신 분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 차량을 사시는 분은 행운입니다 자 이 차량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볼게요 신차 출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8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 200만원 빌트인 캠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50만원 추가했어요 이 정도면 고맙죠 땡큐입니다 색상이 화이트라서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어설프게 싸지 않습니다 다음 차량 추천 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바로 이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G90 3.5 터보 AWD 9,750만원 완전 무사고 오늘 보여드리는 차 중에서 옵션이 가장 많이 들어간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1억 1630만원이고요 그리고 풀옵션은 아닙니다 15,000km에 22년씩 9,750만원 가성비 정말 끝내주는 녀석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 파노라마 썰루프가 위에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모습 핸드폰 무성 충전 뒷좌석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전동 트렁크 스마트 메모리 시스템 커튼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 볼게요 상당히 멋집니다 지금 출고가격이 1억 1630만원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능동형 후륜 조향 장치 들어갔고요 500만원 패키지입니다 빌트앤 캠 패키지 빌트앤이 80만원 그리고 프리미엄 콜렉션 1100만원 들어갔어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 300 파노바솔루프 200 굉장하죠? 이런 차는 사야죠 가성비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오늘 이 차량 5000km 탔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차 제가 타고 싶네요 빨간 레드 시트 예쁘죠 서라운드 뷰 뒷좌석 모니터 뒷좌석 모니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텐이 있고요 옵션 많죠 8,399만원 5000km 탔어요 자 이런 차량 어떤가요? 추가 옵션 볼게요 9,700입니다 400만원 정도 추가했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5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 차량 어떤가요? 멋지죠?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8,400만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검정 색상입니다 색상 예쁘죠? 8,350 그리고 완전 무사고 3.5토보 AWD 휘발유입니다 17,000km 22년식이고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이렇게 미세누이도 전혀 없는 모습 깨끗하죠? 렌트 이력도 없고요 그리고 파워트렁크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풍 시스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은 없습니다 신차가 9,300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이 차량입니다 시트가 굉장히 예뻐요 모카 브라운 색상 예쁩니다 약간 바나나 색상 같기도 해요 이게 파워트렁크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옵션이 예쁩니다 색상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검정색의 브라운 시트 예쁩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음 렌트 이력도 없음 깨끗하죠? 미세누이 없음 8,390만원 9,000km 이 차량도 추가 옵션은 없습니다 다음 차량 마지막 녀석입니다 G90 3.5 터보 모델이고 AWD 8,390만원 신차가는 9,700입니다 14,000km 22년식이고요 색상은 검정밭입니다 예쁘죠?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어스트 패키지만 추가됐습니다 250만원 정도 하고요 파워트렁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죠 어라운드 뷰어 서라운드 뷰어 들어가고요 어떤가요? 예쁘죠?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9,700입니다 9,700이고요 드라이브 어스트 패키지 250만원만 추가한 차량입니다 8,390만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차량까지 모두 8대를 받습니다 차량 컨디션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금방 팔릴 수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